다음 무대도 보컬이 저라서 급하게 주선주선 의산을 체인지 해볼건데 비서 어디갔어? 비서 어디갔어? 비서! 비서! 비서 어디갔어? 어 여기 있네 비서가 오늘 투잡되어야돼서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어요? 잠깐만요 마이크 들고 계세요 뭐 좀 일게요 제가 한 바가지 땀을 쌌네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무대는 약간 국악이랑 락을 크로스오버 한건데 이번 거는 진짜 사나이들의 락입니다 물 한잔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 물 한잔만 더 먹고 가겠습니다 마치고 남으세요 마이크 마이크 자 들어가 봅시다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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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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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